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오인회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2,400원입니다.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네요. 대원화성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1%대 올라가면서 2,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냈다고는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니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횡보하고 기어가는 답답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께서도 2,400원이면 지금 굉장히 답답한 구간에서 지금 딱 접근을 하셔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깝깝하실 것 같습니다. 대원화성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분석을 안 하는 게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895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대원화성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막 알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쪽 15년 동안 있으면서 이 기업, 대원화성이라는 기업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형주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래했던 종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인기 종목이라면 메리트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송도에 내가 갈 일이 없어도 가는 이유가 생기면 송도로 갑니다. 끝내 주게 맛집이 있거나 2시간, 3시간 걸려서라도 기다려서 먹는 맛집이 있으면 송도로 가요, 내가. 목적이.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메리트가 있어야죠.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송도에 있어요. 그럼 나는 간다니까. 왜? 목적이 가는 이유가 있죠. 송도라는 지는 걸 내가 안 좋아하더라도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배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철강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바위 우량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소형주들보다. 그러면 소형주들 같은 경우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주식을 사려면 내 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돈을 투입하려면 이 주식이 나한테 먼 지역이지만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끔 하려면 뭘 제시를 해야 됩니까? 매력을 제시해야 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뭐 챗GPT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확 핫해지는다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든지 테슬라에 갑자기 납품 안 하다가 갑자기 납품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유명 제약사와 갑자기 계약을 했다든지 이러면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요. 맛집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화상이라는 기업을 보니까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쪽 관련된 합성피혁 관련된 사업하고 벽지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이것도 또 적자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리비안이나 아이오닉 파이바 같은 이런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더라고요. 친환경 시트 관련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주가 보면 모멘텀 받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다 내려왔는데 자 모멘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시장이 결정해야죠. 친환경 관련돼서 또 전기차 쪽으로 리비안 관련돼서 수혜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해외에도요. 테슬라하고 리비안하고 주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아요. 우리가 유동장세가 있었을 때는 리비안도 제2의 테슬라가 나왔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리비안은 적자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1년에 한 18조는 버는 기업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게 유동장세냐 유동성 축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원하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기차 리비안 관련돼서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돈들은. 지금 유동성 축소인데 내가 널 믿어야 되니 내가 널 해야 되니 성리를 하이텍을 해야 되니 내가 널 해야 되니 포스코 케미칼을 해야 되니 라고 돈이 얘한테 물어보면 대원하성도 저하지 말고 걔네들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걸요.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익을 쫓고 이익을 만드는데 돈의 양이 넘치는 구간 우리가 유동장세 때는 배려심이 있어요. 리비안 관련돼 전기차 전기차의 전마디라도 사줘요. 다 이리 와. 그래 너도 사주고 너도 사주고 난 유동성이 넘치니까 근데 이 유동성이 넘치는 구간이 유동성 축소가 됐고 파산되는 기업들 너무 많이 받잖아요. 아상화폐도 망가진 거 받고 SV 파산으로 인해서 스타트 업체들도 돈 마련하기 더 힘들다는 걸 알았고 제로금리로 다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5% 시대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돈의 여유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돈이 의심이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굳이 널 해야 되니? 여기 후진한 기업들이 많은데 경쟁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무의미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한테 어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까도 비슷한 이런 종목 얘기했는데 아래에서 기준을 세우면 안 되고 위에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위에서 기준 양봉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신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는 자리가 이전에 직전구점으로 만들었던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2,400원 선 정도에서 2,900원 때까지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 자리를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발생이 돼야 그때 이제 이걸 좀 꼬리로 인정해 줄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매매 신호가 전혀 없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